에이 좋아 좋아요 어쨌든 굉장히 경력직 신입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올해 예전맛 때문인지 이제 또 온오프 확실하신 것 아 진짜 귀여워 이제 또 온오프 확실하신 것 와우 오 헤열노 언니 이게 언제야? 해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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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명 시간!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욕에서 저렇게 아 근데 이거는 같은 날이 아니고 데뷔하고 나왔어요 한국에 그 오디션 보고 있을 때거든요? 공항에 팬들이 오는 게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돌을 수행하면서는 방심했구나! 아무 사람도 없겠지 그리고 일본 공항이에요 가방이 왜 이렇게 빡빡해요? 캐리어를 따로 챙기지 않았던 거예요? 모무사 모무사 역시 모무사 저는 챙긴 게 많아요 근데 바리바리 챙기고 자크를 또 앉아 안 갔어 그러니까요 응 하지 마 하지 마 어머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일은 너무 잘 아예? 아 하하하하하 아 김바나 다른 사람이 넘어가 주세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're fine when you're not really fun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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